못생기지 않았죠? 참 얌전하게 이쁘게 잘 만들어요? 예? 아니 나 잘 못하는데 내가 뷔페자님한테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근데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버릇하는겨 내가 그때 고기를 한 번 잘랐는데 막 쫓아놨다고 막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쁘게 잘 만드는 거야? 아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하려고 그냥 놔주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는겨 얌전하게 이쁘게 잘 만드네 아니 그때도 너 처음에 만들었는데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그때 혼나는 모람이 있네 네? 혼나는 모람이 있어요 그게 그 애정이 약간 있어야 돼 그냥 그냥 막 몰아가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은 아예 안하게 포기가 되는데 유머가 있든지 애정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 우리 뷔페자님은 애정도 있고 유머도 있잖아 왜냐면은 왜냐면은 마상을 입으면 안하게 되거든 근데 근데 내가 좀 더 옛날에 비해서 단단해진 건 있지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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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